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감옥부터 바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은 경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건강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이번 주간에는 건강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사건에 좀 얽매일 수가 있어요 내 주변의 상황들이 빠르게 돌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9월 4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축일입니다 업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간모기도입니다 관고지 환경지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죠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시비운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간모기도입니다 아주 능숙하고 노련한 처세술을 내가 발의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9월 6일 수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간모기도입니다 사소한 일로 내가 다치거나 아니면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간모기도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요에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수월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백로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기사일은 정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간모기 놓입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눈치를 좀 자주 볼 수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9월 9일 토요일은 경호일입니다 변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간모기도입니다 생각만 많아져요 그래서 실행으로 쉽게 옮겨지기는 좀 어렵고 자꾸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거나 오류를 하게 된다거나 신중해지는 날이고 겁이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지는 상황으로 계속 자기가 움츠러드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9월 10일 1호일은 신미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목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고요 인묘지 환경에 간모기도입니다 실익이 전혀 없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대상 엉뚱한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실컷 다 해놨는데 실컷 어떤 일을 도와줬더니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거나 아니면 정작 고장난 물건인 줄 알고 급하게 구매를 다시 새로 했는데 고장났던 물건이 다시 멀쩡해졌어요 다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일에 내가 몰입하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드리게 되는 상황 이게 일요일의 일주일이고요 일주일의 운을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운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흐름은 참고상만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울목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계속 간섭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즉 외부 환경에 많이 끌려다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4일 월요일은 을축일이에요 비견이 성간에 그리고 세주 환경에 불목이 도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주 믿음직한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따르게 됩니다 추종하게 됩니다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덮고 제왕지 환경에 물목이 도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게 되는 지나친 겸손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날 9월 5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어떤 보상을 상대방이 요구를 한다거나 어떤 해명 자료를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나치게 낮춰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민원인도 응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휴일 9월 6일은 정묘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덮고 걸럭지 환경에 물목이 도입니다 중요하고 책임이 무거운 일을 맡게 될 수가 있어요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덮고 관대지 환경에 물목이 도입니다 이 진토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덤벙거리게 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동안 애써왔던 장기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숙제를 분실을 한다거나 또는 이메일을 잘못 보내서 마감기한이 바로 오늘까지인데 뒤집을 수 없는 어떤 기회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백노절기가 들어오는 금요일 기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가 정관에 떴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 날은 일탈 말 그대로 얌전했던 사람이라면 놀러다니는 날 유흥과 오락으로 술을 한잔하신다거나 노래방에 가신다거나 하루 반차를 내고 어디 먼데 바람 쐬러 오신다거나 바람 쐬러 다녀오신다거나 그런 게 이제 금요일의 흐름으로 보여요 9월 9일 토요일은 경호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떴고 방생지 환경에 이을목이도입니다 배운대로 써먹는 날이에요 특정 장소에 그런데 발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갇힐 수 있다 특정 장소에서 그냥 아무 소독 없이 북버기처럼 몇 시간 동안 계속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떴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도입니다 이 미토란 환경지에서 모기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익히고 배우게 되는 날입니다 인수인계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개인의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있거나 이런 흐름도 있거나 그냥 재미삼아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분들께도 병금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봄 여름의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반갑고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고요 가을과 겨울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서두르시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9월 4일은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일축일 양지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돼요 사업을 위한 준비를 들어간다거나 또는 계약서를 마련을 해서 쓰시게 된다거나 중요한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되는 중요한 날로 일진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일이라서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으로 이 일진을 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친구가 생긴다거나 내 뜻과 맞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원이 새로 입사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9월 6일 수요일은 정묘일이에요 정묘일이에요 억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가까운 사람들이 거짓말을 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뭔가 속이는 거죠 숨기게 되는 거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가족이 가족이나 친구가 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다음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평상시보다 좀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마음이 앞서는 날이기 때문에 의욕만 앞서는 상황으로 꼬일 수가 있어요 백노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금요일 기사일은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아이디어가 상승하는 날이에요 집중력이 크게 올라가고요 뚝딱뚝딱 잘 만들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9월 9일 토요일은 경 5일입니다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돈을 쓰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출은 투자에 가깝습니다 과감하게 돈을 쓰시는 날입니다 뭔가 이제 구매를 크게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세자리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취미생활에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제주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밑에서 입고가 되고요 아주 노랜한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게 됩니다 그 분야에서 경력이 빵빵한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게 되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떤 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고 했을 때 우연히도 그 자리에서 노려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수월하게 위기를 넘긴다거나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액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정화 입장에서는 목화의 운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 나의 뜻이 시장의 사회에 통하게 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기관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정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이 떨어지는 일에 노출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9월 4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을축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여기서 재성에 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죠 약속이나 계약 같은 중요한 일처리 등이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달라진다거나 앞뒤가 바뀐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일입니다 겁제가 청관에 떴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간에 소통이 매끄럽지 않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9월 6일 수요일은 정묘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떴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떴고 쇄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내가 과거에 했었던 어떤 말 과거의 어떤 선택 때문에 이번에 와서 크게 후회할 만한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백노들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기사일이든 식신이 청관에 떴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 손해를 끌어안고 일을 추진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9월 9일 토요일은 경오일입니다 병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건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가본 적 없는 먼 장소 또는 가깝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곳을 내가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병제가 청관에 떴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미투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원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오늘은 좀 아주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로 위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지나친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또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 입장에서도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무토 분들도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보기 위해서 내가 쫓기듯이 결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원래 좀 넉넉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자 9월 4일 월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에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 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되고 또는 다음 일을 준비하시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날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병인 일은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연구, 공부거리를 발견하시게 되는 날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또 일거리 자체가 계속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쁩니다 이 날은 일폭이 좀 많은 날이고 수요일은 9월 6일 정료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안경을 어디에 놔뒀지? 아니면 중요한 지갑을 어디에 놔뒀을까? 물건을 계속 분실하게 되고 찾게 되고 덤벙거리는 일진입니다 5월 7일 목요일은 무진 일입니다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수습을 해주게 되는 상황인데 낮까지 막 허둥어둥거리고 쫓아가기가 좀 급급하고 초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백로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금요일 기사일은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덕분에 내가 힘이 나는 일이 생겨요 응원을 받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렸던 나의 어떤 작품의 반응이 좋아서 거기에 댓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뜨겁죠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자신감이 막 업 되는 날 자신감이 올라가는 날 그게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9월 9일 경호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떴고 제왕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본인만 양보하시게 되는 날이고 희생하시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멀미가 심해서 기차를 타야 되겠다 그런데 티켓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떴고 제주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모계에너지가 관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게 되고 고민 중이었던 문제가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해결이 되는 저절로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자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개인 운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도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선 이 토의 에너지가 강하거나 화토 위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가운 구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풀리지 않던 것들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기토 분들은 좀 실속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9월 4일 월요일은 을축일인데 전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축돌한 환경지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 앞에서 내가 망신을 당하는 망신수가 들어온 날이에요 민감한 내용이 어떤 치부가 약점이 어떤 소문이 발이 달려서 주변에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이날 일진입니다 되도록이면 속내를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일이에요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계약이나 선약 등 이런 약속들이 치수가 될 수 있습니다 9월 6일 수요일은 정묘일이라서 편인이 청간에 떴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윗사람 때문에 윗사람이라면 언니오빠도 될 수 있겠지만 선배, 후배 중에서 선배 또는 직장 상사 부모님 이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날이에요 이들의 어떤 변덕 알 수 없는 끝도 모르는 이 잦은 변덕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인데 겁재가 청간에 떴고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재성에 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재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크게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 다음 백노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기사일은 비견이 청간에 떴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어떤 특정 사람들과 내가 갈등을 겪게 되거나 주변 사람들과 시비수가 들어옵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9월 9일 토요일은 경 5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떴고 볼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집중력이 크게 올라가는 날이에요 우리 재미로 드리는 말씀이 그분이 오셨다 촉이 팍 서는 날이죠 그 다음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떴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관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면서 비토에서 입고가 되고요 오늘 하루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토가 자칫 계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자칫 좀 부족해지지 않나 이날 기토의 말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 기토가 쓰는 메신저상의 대화나 말투 생각 없이 비췄던 태도들이 싸고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과의 협업 대화 협조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굉장히 순조로울 수가 있어요 내 의견에 내 말에 힘이 질리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4일 을축일은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축에서 입고가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또 이런 날은 상대방의 이야기의 경청을 또 잘하게 되죠 잘 듣게 돼요 하루의 상황이 다이나믹하지 않고 정적으로 흘러갑니다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 일입니다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금이 놓입니다 일적으로는 이동운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실제로 회사를 이날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새로운 일로 이동을 하시는 운이 들어옵니다 알아보게 되시는 거죠 9월 6일 수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정금이 놓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을 대면하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실제로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갑자기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이 들어왔습니다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듣게 되거나 칭찬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백노절기가 들어오는 금요일 기사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일진입니다 내가 안 해봤던 일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9월 9일 토요일은 경호일이라서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거나 결혼 소식 들리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게 된다 이런 소식들이 내가 내 신변상의 어떤 새로운 소식으로 들려옵니다 9월 10일 1호일은 심미일이라서 겁재가 청관에 떴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모기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좀 생각 없는 말 신중치 못한 말 때문에 본인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 개인의 운은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 보도록 할게요 신금 역시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언어때보다도 바쁜 주간을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9월 4일 월요일부터 살펴볼게요 울축일입니다 현재가 청관에 떴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축이라는 환경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지금 닥친 일을 하게 급급한 날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 미래에 있는 일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문서가 되었던 현장일이 되었던 장사가 되었던지 간에 곧 닥쳐오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날이죠 그 다음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 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떴고 퇴직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 때문에 정작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9월 6일 수요일은 정료일이에요 편관이 청관에 떴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직장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위치 입지가 불안해질 수 있어요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떴고 임묘지 환경에 임금이 놓입니다 이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요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오늘은 하루종일 돌아가는 일들 자체가 느리고 지체되고 지연되고 교통체증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노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금요일도 살펴볼게요 기사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이 날은 일 자체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 많고요 약속도 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끄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은 경호일입니다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상당히 많이 하시게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좀 하게 되는 날 그리고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떴고 쇠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목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선뜻 기꺼이 받게 되는 날로 일진을 쓰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도 경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꼬인 일들이 이제 좀 풀려가요 그래서 보람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9월 4일 월요일은 상관이 일축일이라서 정관에 떴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인고지가 이 금의 입고로 인해서 축토해서 조성이 되고요 자식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나서지 않고 조용히 관조하는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 일입니다 편제가 정관에 떴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족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시부모님 이 시부모님 때문에 내가 한계를 느끼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9월 6일 수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떴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돈을 좀 무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어떤 지출 소비가 생길 수 있겠다 이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시불로 카드를 긁어야 된다거나 또는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현금을 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를 하러 다닐 수도 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이에요 편관이 정관에 떴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수요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고요 외부에서 임수에게 어떤 말을 걸거나 메신저상에 잘 지내느냐에 안부가 들어오면 반응이 늦어요 반박자 반응이 늦고 몽때리는 일도 좀 많습니다 그 다음 9월 8일 금요일 백노절기가 들어오는 기사일을 보자면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불안했던 상황들이 마무리가 돼요 불안과는 빠이빠이 그 다음 9월 9일 토요일은 경오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퇴직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예정되었던 약속 자체가 그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없었던 일로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어떤 경제적인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일적인 제안을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디션에 나간다거나 어떤 배역에 대한 기회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술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액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죠 개수의 컨디션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번 주간은 건강을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9월 4일 월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떴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인수에 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고요 본인보다 아래에 있는 부하직원 또는 여성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하는 인연들과 시비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좀 삐딱하게 의견이 들릴 수 있어요 이날 9월 5일 화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휘환경에 개수가 놈입니다 그의 핵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 때문에 돈을 쓸 일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낭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정작 집에는 엄청 많이 굴러다니는 물건인데 내가 바깥에 나갔을 때 그 물건이 급하게 필요하고 없어요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월요일 화요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9월 6일은 정묘일인데 편제가 성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이 개수가 놓입니다 외부에서 외부에서 오늘따라 개수를 찾는 어떤 연락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회나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자리 소개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겠죠 9월 7일 목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돼요 평상시보다 내가 일을 좀 더 빨리빨리 처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대신하게 됩니다 이제 백로절기가 들어오는 9월 8일 기사의 일은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어려운 일을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부러 모른 척 못 본 척 핸드폰을 꺼두거나 그 사람의 메시지를 읽었는데도 한참 뒤에 대답을 한다거나 어떤 핑계 변명을 많이 댄다거나 이런 상황이 금요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월 9일 토요일은 경호일입니다 정인이 청관에 떴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 내편이었던 지인 친구들과 그게 이별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9월 10일 일요일은 신미일입니다 전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모기 에너지가 이 밑에서 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 장소에 갈 때 약속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교통체청과 같은 어떤 지연 지체 상황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